지금 십만 마치면 모조리 쓸어버릴 테다. 이건 마치 게임에서 끝판왕 나오기 직전에 바로 그 기분이야. 난 큰 한 번만 날아다기거든. 내가 미쳤지? 그놈의 특별인뿌라는 말에 심장이 끌었어. 그토록 두려워하시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임금이 동비랑 합시다니. 나는 네가 죽인 자들의 가족이다. 나는! 네가 짓밟은 백성들의 임금이다! 나는! 나는 넷플리에다! 나는 넷플리에다! 나는 넷플리에다! 나는 넷플리에다! 나는 넷플리에다! 난 넷플리에다! 나는 넷플리에다! 나는 넷플리는! 내게 이름의 자영을 끌었어! 감사합니다.